동료들과 여행의 나날 중 나는 내게 마법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조차도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 이 길을 선택한다면 누나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게 새로운 활로가 되어준다면 검과 마법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한계 또한 명확했다 아니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난 이미 이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혼자서 끙끙거리는 건 나답지 않아 내 재능이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할 방법을 찾으면 돼 처음 마법과 검을 함께 쓰는 걸 택했던 때처럼 나의 선택 모두의 도움 그리고 변화 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활성화된 만화의 힘을 제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내 한계는 아직이야 난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좋아 좀 더 화려하게 가볼까 가 보면 또 막 cor딱 그냥 살수 날씨